안녕하세요. 이곡캠프입니다. 오늘은 저희 새로운 텐트인 모비가든에서 나온 블루우쉘터를 간단하게 리뷰해보려 합니다. 이 모비가든 제품 블루우쉘터는 국내 캠핑칸에서 나오는 블루우쉘터와 디자인이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캠핑칸에 블루우쉘터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모비가든 제품도 한 번쯤은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금액은 46만원 정도 본체만 46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너텐트랑 그라운드 시트까지 구입을 하시게 되면 아마 50만원 후반대 정도로 구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위쪽에 보시면 저희가 다녀왔던 영상이 있어요. 내부 세팅도 다 되어 있고요. 한 번 영상을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모비가든 블루우쉘터 설치 방법과 설치한 후에 간단하게 장단점 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가든 제품 같은 경우는 구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폴 두 개와 그리고 메인 폴, 그리고 업라이팅 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구성되었을 때 폴도 상당히 두껍고 견고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드 시트까지 구입을 해놓은 상황이라 그라운드 시트의 색상이고요. 그리고 외부 스킨은 면과 폴리의 혼방 제품이에요. 그래서 결로라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한 걸로 사용을 해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스킨을 넓게 펼쳐주시고 뼈대가 될 수 있는 폴을 두 개를 먼저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크기가 상당히 커요. 가로, 세로 4m 40 정도의 높이가 한 2m 2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칭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두 분이서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혼자 하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우 쉘터도 일반 TP 텐트처럼 중앙 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펼쳐주시고요. 중앙 폴 메인 폴을 먼저 연결하는 게 아니라 가로, 세로로 지나가는 X자 폴을 먼저 연결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자체 자립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엑스처 폴 2개와 메인으로 들어가는 두꺼운 폴 1개 그리고 업라이팅 폴 2개 그리고 내부에서 고정시켜주는 간단한 고정된 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수리킥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비가든이 중국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에 비해서 텐트의 상태라든가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 폴 구성도 그렇고 굉장히 단단하고 경고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음 제품을 열어보았을 때 산마이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 외부 스킨도 재질도 그렇고 그리고 피칭했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피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을 연결할 때는 이렇게 두 곳에 연결 부위가 있어요. 처음에는 11자로 연결을 해서 자립을 시킬 때 X자로 꼬아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폴도 동일하게 먼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끼워주실 때 스킬을 좀 이렇게 흔들면서 넣어주시면 좀 잘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두 분이서 하시게 되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편리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킨이 워낙에 면 소재다 보니까 면 원방 소재다 보니까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힘으로 우겨 넣으셔도 스킨이 찢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를 모두 연결을 해놓았고요. 이 폴이 나온 부위를 아래로 따라가시면 폴을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클립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먼저 한쪽을 끼워주시면 되는데 최초에 X자로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위도 X자로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 면을 두 부위만 먼저 연결을 했고요. 지금부터 팁이 좀 필요한데 반대쪽 가서 바로 연결을 하시게 되면 자립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한쪽 연결된 부위에 먼저 팩을 하나 고정을 시켜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위에 팩을 먼저 하나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칭의 편리함 때문에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편하게 기존대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먼저 연결해 두시고 근데 저는 지금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네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끝나셨으면 반대편으로 가서 나머지 부분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차하게끔 먼저 한쪽을 고정시켜 놓았고요. 이제 반대쪽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본 엑스자 폴 두 개로 자립을 시켜 놓았고요. 아까 고정시켜 놓은 팩 때문에 자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립이 끝나셨으면 중앙 폴을 끼우시기 전에 후크들을 다 연결을 해서 스킨의 기본적인 텐션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중심을 안전하게 지탱해 주는 이것도 동일하게 바깥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엑스자로 돼서 안쪽과 바깥쪽이 있잖아요. 바깥쪽 면에 고정을 하시고 나머지 이 끈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고정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폴을 올리기 전이고요. 메인 폴을 올리시기 전에 지금 엑스자 폴이 나갔던 그 네 군데에 팩으로 텐션을 주셔서 고정을 시켜주셔야 가운데 팩을 올렸을 때도 텐트가 본인의 위치에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팩 박는 건 생략했는데 꼭 먼저 네 군데에 팩을 가볍게 박아주시고 가운데 폴을 끼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부로 들어왔고요. 지금 이쪽이 그 중앙 폴 꼬깔 부분이에요.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바로 밑에 고무 한겁으로 된 고정대가 있으니까 이 부위에 정확히 폴을 걸어주시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위로 보시는 것처럼 1차 자립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부위들을 당겨서 팩만 박아주시면 완성은 되고요. 그리고 이 모비과정 같은 경우는 견고해요. 텐트가 물론 직접 보셔야겠지만 소재도 그렇고 피칭을 했을 때 이런 텐션들도 상당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칭을 하시면 상당히 마음에 드실 것 같고요. 나머지 작업도 다 완료해서 이제는 장단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설치가 완료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후면부랑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전면부 이런 식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모비과정 텐트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구성 설명 그리고 환기구 벤틸레이션 뭐 이런 부분들 이게 어떻게 잘 돼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퍼도 굉장히 고급지게 잘 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내부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쪽은 뒷면 벤틸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쉬 구조 내쪽의 메쉬 구조 안쪽에 되어 있고 바깥쪽으로는 오픈이 가능합니다. 앞쪽에도 이런 식으로 오픈이 되는 벤틸레이션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안쪽에는 메쉬 구조 그리고 전면 창도 메쉬로 되어 있고 오픈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도 마찬가지 되어 있고요.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도 메쉬를 조여서 잠글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픈이 다 돼요. 그래서 화목난로로 사용하실 때도 연통을 위로 뺄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내부에 있는 오픈되는 걸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줄 이게 오픈줄 오픈줄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빨간 줄이 닿는 줄이에요. 클로즈 그렇죠. 오픈줄이니까 클로즈 줄이 되겠죠. 클로즈 라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픈줄을 당기면 이런 식으로 열리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더 활짝 많이 열려요. 제가 지금 살짝만 당겨서 그렇고요. 마찬가지 반대쪽에서 빨간 줄을 당겨주시면 닫히는 구조입니다. 내부에서 다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라운드 시트가 연결이 되는데 그냥 그라운드 시트로 조금 막는 구조가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스커트처럼 안으로 내부로 들어와 있어요. 그라운드 시트를 이 내부 위로 덮어서 씌우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바람이라든가 해충들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버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 시트 깔았을 때 쉘터가 아닌 내부에서 신발 벗고 다닐 수 있는 쉘터 텐트 개념으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재 재질인데요. 면 35%에 나머지 65%가 폴리로 되어 있고요. 소리 들어보시면 좀 두꺼운 면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전에 바로 사용을 해봤을 때 결로현상도 없었고요. 내부도 상당히 넓게 공간이 나왔습니다. 그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제가 붙여넣기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스쿼트 잘 되어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블루우쉘터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았는데요. 면헌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수압 2000방 이상 정도면 일반적인 비에는 새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체적으로 제작이 잘 되어 있고 재질도 되게 견고하고 튼튼해서 중국 제품이지만 상당히 놀랬습니다. 내부 공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분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넓어요. 야침을 양쪽 사이드에 다 붙이고 내부에 테이블 120짜리 의자 두 개 난로 뭐 이런 기본적인 것 놓아도 넓게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렇게 출입문을 업라이팅 해서 세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시기 되게 좋은 텐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텐트 같은 경우 이너 텐트도 구입을 하시면 되게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세한 금액은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약 9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기본적인 리빙쉘 텐트 전실이 있는 리빙쉘 텐트 안쪽에 있는 이너 텐트처럼 굉장히 이너 텐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해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쉘터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너 텐트 연결하셔서 다 오픈해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할 것 같고요. 겨울에도 이 정도 두께면 장박이라던가 동계 캠핑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곳 캠프 텐트 리뷰였고요. 모비가든에서 나온 블로우쉘터입니다. 금액은 인터넷가 46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세요. 한번 이 제품도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